2021년도에는 뱀띠, 닭띠들이, 소띠 삼대가 나가면서 문이 열린다고 봐야 됩니다 사조상으로 볼 때는 일은 되는데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던 분들 그런 일들이 좀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운기들이 좀 열리는 띠라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막혔던 하수구가 조금 터진다고 봐야죠 2021년에 닭띠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닭띠분들이 2021년에 운세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닭띠분들은 내년에 보편적으로 자리이동수, 문서이동, 승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열리는 운들이에요 햇볕이 활짝 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력 4월달서부터는 보편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좋다고 좋은 운기라고 봐야죠 내년에 40대, 50대의 닭띠분들이 사업성과들은 좋죠 닭띠분들은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해요 착한데 왜 그러시면서도 좀 너무 사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들 내성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호탕하는 게 좋아요 정은 많습니다 다른 뱀띠를 또 뽑아주셨는데 뱀띠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 2021년에 좋은 기운이 들어갈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45, 또 내년 57, 33살 이런 운기들이 내년에는 직장의 승진수도 있고 사업의 이변수도 있고 또 주식 쪽으로도 괜찮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주식 쪽으로도 괜찮아요 성과성들이 내년에는 금전으로는 좀 열리는 운이라고 봐야죠 33살은 결혼 운이 제일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의 이동수 또 시어문들 좋습니다 45분들은 내년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염력으로 입원이 많을 사주예요 내년에는 그런데 내년에 45성주가 되는 이 사주들이 벌렸던 일들도 접어서 나 홀로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컸던 것도 줄려서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바꾸는 이변술들도 많고 자기 원 직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운이에요 내년에는 이 양반들이 보편적으로 터지고 아프고 깨지고 당하기보다는 외력 단단해져서 열리는 운들이 더 많죠 내년에는 말 그대로 우리네가 하는 얘기들은 시운 일곱은 오칠성주라고 해서 내년에 칠성주 운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운으로 봐야 되겠죠 끝운으로 끝자락으로 봐야 되겠죠 내년부터는 문서를 사고 파는 문서 부동산 쪽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사업으로도 외국으로 왕래를 하는 그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꽃이 피우는 의외로 좋은 사주들 그리고 2021년도는 집안의 경사들도 많은 사주들이에요 괜찮습니다 소띠를 또 뽑으셨어요 소띠분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 뽑으셨는지 소띠 내년에 25살 소띠들은 내년에 시험에 합격 운들이 굉장히 좋아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운서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30대에 37살 사람들이 37 소띠들이 정말로 중년의 운으로는 중심부가 그래도 탄탄대로로 많이 마음들이 잡아지는 사주죠 올해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시원하고 풀리는 운들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의외로 마음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인연이라든가 그리고 극히 내년에 결혼을 못했던 이 37살 소띠들이 결혼운이 참 많을 겁니다 올해는 삼재판란이라고 해서 금전으로 사업으로 막혀서 엎어지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내년부터 이 사주들이 운기는 정말 좋습니다 시험이라든가 사업을 줄려서 하신다든가 도업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 가시는 길들도 좋고 내년에는 결혼 운들도 의외로 좋아요 너무 결혼의 이상형들을 너무 눈을 높게는 가지 마세요 조금 낮추십시오 내년에는 좋습니다